시편 23편 코로나 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고질적인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혁신적인 처방을 해서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 기고한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많이 먹어도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 환자였는데 그에게 그 정신과 의사가 독특한 처방을 했다고 하죠. 그 처방이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을 처방한 것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3번씩 복용하시오. 하루에 3번 식후 30분 후에 시편을 3번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환자는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죠. 불면증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되었고 거기다가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만을 주고 위로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부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그 목자의 중요성과 양의 생태를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한글에는 부정적인 표현,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성경을 보면 I shall not want any more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더 바랄 것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먼저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내가 육신의 생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계속 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죠.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늘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는 뭐냐 위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생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3, 4미터 뒤를 보지 못해요. 3, 4미터 앞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목자의 지팡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턴의 무게가 깍지 않으면 10키로, 20키로 이상 되면 양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럼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고 말이죠. 그리고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먹고 사는데 다른 길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던 길로 가서 먹던 자리에서 풀을 계속 먹어요. 어느새 풀이 다 사라져버리고 땅이 황폐해지죠. 그럼 양은 굶어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목자가 인도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초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양이 있던 자리는 다 황폐하게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굶어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점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이 가는 곳은 항상 위험이 존재해요. 물론 지리적으로 볼 때 절벽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거기서 양이 상처입을 수도 있지만 항상 양을 짐승들이 노리고 있어요. 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내 앞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임만우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는 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신 아이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도구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대기 여와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팡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유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항상 수많은 원수들의 둘로 쌓여 있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웠던 까닭에 늘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사우랑이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바로 앞에 나타났을지라도 다윗은 사우랑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함께 때려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결코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쳐서 죽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와야금 안갚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원수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원수들과 여러분의 대적 앞에서 너무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나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기필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죽어서라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